이전에 뉴스정면 승부 4부 빅데이터 정치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다솜 데이터 큐레터입니다. 오늘 빅데이터 정치 먼저 살펴볼 것은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영빈관 신축 예산 물론 백지화됐습니다마는 백지화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김다솜 소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 영빈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의 총 정보량은 2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영빈관의 언급량이 800여 건밖에 안 됐거든요. 정보량이 한 주 사이 300배 이상 30배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 언급량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빈관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밤이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이제 금요일 날 철회되기까지 좀 기간이 좀 짧았죠? 네. 기간이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상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주까지 언론과 SNS에서 다뤄진 영빈관이라는 키워드는 청와대 영빈관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축 영빈관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사실 그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영빈관 연관을 보시면요. 청와대, 방문, 한국, 관람, 전통 등 이제 청와대가 일반 국민께 개방되면서 영빈관 내부도 같이 공개가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영빈관 관람 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상에서 올라오고.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완전 다른 얘기였죠. 정말 이제 즐겁게 관람을 갔다가 좋다, 멋지다 이런 것들이었다면 사실 하루 언급량이 평균 한 100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878억 원 영빈관 이 신축 계획이 지난 15일 밤에 일반에 알려지면서 그날 언급량이 1,300여 건으로 바로 전주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났고 또 그다음 날은 9,000건 가까이 언급량이 그야말로 증폭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신축 계획을 바로 취소했지만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3,000여 건 이상의 언급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급상승 연관을 살펴보시면 예산, 철회, 김건희, 민주당, 국격 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 계획을 바로 철회하면서 예산, 철회 등의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사실을 다들 쉽게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민주당, 김건희의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됐고요. 이 국격이라는 단어는 정부와 여당에서 국격에 맞게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돼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감성 연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심려, 반발, 모순, 졸속 등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제 심려라는 단어는 대통령이 전면 철회를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심려 끼치는 일 없도록 해라라고 말한 것이 언급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또 투명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영빈관 신축 계획은 일반에 공개되는 방법부터 시기 그리고 철회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의문이 있었다. 그래서 총리도 수석도 예산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반발, 졸속 등의 감성 연관화에서 언성도 민심을 익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 영빈관 아닌 또 새로운 대통령실 용산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영빈관을 짓겠다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한병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도 제대로 규명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서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 여부를 밝히겠다는 건데 전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최근에 대중들의 관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휘발성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굉장히 합리적이냐 정치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보다는 대중들이 이렇게 SNS에서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권의 고민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관심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예전에 뭔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논란과 겹쳐지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력 진승과는 별개로 대중들이 믿어버리는 어떤 성향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그걸 파악을 해서 계속 이 부분에 김건희 여사를 연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번 국정감사라든가 예산 시즌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3종 세트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무능. 그래서 국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능하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외교 참사 얘기도 사실 가만 보면 무능하다 이런 경우가 계속 나오죠. 이 부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무능이라는 세트를 가지고 나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비정. 예산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관련한 걸 계속 연관시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졸속인데 이 졸속이라는 단어가 보통 부처를 상대로 또는 대통령 시를 상대로 쓸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추진되지? 라는 거에다 김건희 여사를 갖다 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중들이 그러고 보니 그럴 것 같다라고 여기는 성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권에서는 이 SNS 시대의 빅데이터를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바와 대중들이 믿는 바가 좀 다르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그래서 뉴스 정면승부 정치인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아주 좋네요. 그런데 이제 이 영빈관 논란 또 김건희 여사 특권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지금 수세에 몰리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빈관 신축 지시가 민주당의 집단적 망상 아니냐 기승전 김건희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성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언급이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과정에서 녹취록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모 매체의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통한 내용 중에 영빈관 이의점과 관련해서 옮길 거야라는 말을 지금 야당이 그대로 가져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대중들에게는 계속 뭔가 관심을 끄는 요건 즉 여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국정감사 기사를 봤는데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채택하지 말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내내 각 상임위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승전 김건희는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조문 외교 논란도 뜨거웠었죠. 영국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 미사 이후에 조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김다솜 소장님이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떤 반응들이 어떤 연관어들이 나왔습니까? 이것도 데이터 상으로 조문이라는 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기사와 SNS 상에서 모두 3만 4천 건가가 연급됐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서 2.5배가량 언급량이 늘어났는데요. 앞에 영빈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문도 이번 주 언급량 크게 늘어나서 언론에서 많이 회자된 단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연관을 상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한다, 김건희, 마크롱, 통제, 반박 등의 단어가 상위권에 들었는데요. 못한다요? 못한다는 조문을 못했다에서 나오는 그 못입니다. 우리가 일을 못했다 이런 단어의 뜻은 아니고요. 1위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단어인데 윤 대통령이 고일리자바스 2세 여왕을 조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나왔고 참배가 불발됐거나 조문이 취소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 정상들이 조문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2위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 김건희이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님의 이름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키워드가 돼버렸죠. 김건희 여사의 검은 벨 패션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열띤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게 사실 되게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김 여사가 머리에 쓴 검은 망사 베일이 이제 둘린 모자 굉장히 예뻤죠. 이제 그게 패시네이터라고 불리는 모자인데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패시네이터가 왕가 인사나 남편을 잃은 당사자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제 주장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 부인 미셀 여사나 캐나다 총리 부인 소피 그레고 여사 등도 베일 달린 모자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착이 돼서 베일 착용이 왕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는 또 반박 형식의 보도 기사도 나왔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재미난 주제고 또 예쁜 주제다 보니까 또 많이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로 이게 영국 왕실에서 협의를 해서 썼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보도를 보면 일종의 그것이 이제 어떤 장례식장에서의 예를 갖춘 오히려 그런 거다라는 반박이 나오곤 했는데 제가 이제 왜 재정줄이 어떤 현상에 열광할 때 왜 그럴까요? 보는 게 빅데이터잖아요. 이 빅데이터 이면에 숨은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 사실 한복도 입었습니다. 동포 간단할 때. 그거는 화제 회제가 별로 안 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유난히 회자가 될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저는 이거 셀럽 현상의 부작용이라고 봐요. 일종의 김건희 여사가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패션부터 모든 것이 다 관심을 쏟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팬클럽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금 해체했다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작용이고 이 베일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른 정상의 배우자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자꾸 이렇게 물밑에서 음모론처럼 번지는 이면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문제제기가 어떤 제기됐을 때마다 깔끔하게 좀 자세하게 의혹을 털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주변을 둘러싼 해명이 뭔가 좀 석연치 않다라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거의 음모론에 가까운 걸 형성하는 일종의 자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옐로 저널리즘의 폐헨인데 이제 논란이 될 법한 것을 올려놔야지 클릭수 올라가고 조회수 올라가고 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복은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회자가 안 되고 이 베일 달린 망사는 많이 회자가 된 모습이 이번에 이번 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 뭐 관련되어 있는 감성어도 좀 부정적이겠네요. 네.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처음에는 당사자만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알아본 결과 그게 사실은 아니었고. 그래서 정정 보도가 나가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3위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도보 보도를 이용해서 조문에 참석한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걸어가는 그 사진이 많이 회자가 됐어요. 운동화 신고 걸어가는 그 모습들. 교통 혼잡을 예상해서 미리 운동화를 챙겨왔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되면서 많이 마크롱 대통령의 이름이 위에 오르내렸고요. 4위 통제입니다. 통제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 때문에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에서 나온 것이고요. 5위는 반박인데요. 야당의 조문 취소 공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왕실과의 조율로 이루어진 일정이라고 거듭 반박하면서 또 반박이라는 단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조문 외교. 윤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이거 그냥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전 교수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외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잘 살펴야 되는데 내가 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도 외국에 가서 극진이 대접받고 어떤 K 뭐 해가지고 극찬받은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정상회담이라든가 순방을 잘했을 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지나친 공세라고 여당은 주장을 합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 거예요. 뭔가 홀대를 받는 것 같고 현장에 갔을 때 교통통제라는 것은 사실은 뭔가를 예상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청와대에서 해명을 좀 납득 있게 처음부터 하는 게 더 좋았는데 슬픔을 정쟁화한다. 이 말은 좀 국민들이 듣기에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단순히 4인간의 슬픈 현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외교의 한 부분으로서 대한민국 정상의 부부가 참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왕시가 열정주의를 잘 했다로 메시지를 단일화하고 자세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설득이 잘 안 되었다는 것도 외교라는 단어, 이 단어 조문이라는 단어의 긍부정 연관어에서 나왔는데요. 조문 취소 공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대응 관련 단어들이 긍부정 감성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사실을 왜곡, 폄훼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대정부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왜곡 등의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는 다른 정상도 조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정부 측 해명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왔고 사실을 고쾌하면서까지 정치적 공세를 펼치려는 야당의 의도나 그리고 또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사실 이런 것들 둘 다 아쉽죠.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좀 살펴보죠. 간단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일요일에 열렸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권 논의하기 위해서였는데 김 소장님이 빅데이터 상황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윤리위라는 단어도 역시 빅데이터로 분석했는데요. 급상승 연관을 살펴보시면 징계 절차, 순방, 표현의 자유, 모욕적, 유엔, 그리고 무리수, 휴대전화 등의 단어가 10위권 안에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앞당겨서 윤리위를 개최했잖아요. 마침 개최 시점이 윤대통령의 순방 기간이어서 윤심의 작용 여부를 놓고 서랑설레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순방이라는 단어가 연간어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모욕적, 표현의 자유, 유엔 등은 윤리위가 이 전 대표가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징계 절차를 개시율을 설명하자 이 전 대표가 개고기, 양도구역 등 은유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윤리가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유엔에 제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면 윤리위도 열리고 또 갇혀본 심리도 열립니다. 이거 지금 국민의힘, 이 해법 이거 지금 서로 찾을 수 없는 상황.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사실은 이게 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관련 소송을 도중에 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사실 대선 이후에 좀 윤 대통령과 여권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풀려놓은 노력을 사실은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대통령의 측근인 문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서 감각이 점점 벌어지고 더군다나 최근에 법원이 내린 부분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적인 일정과 맞물려서 당뇨가 좀 장기화되어야 해서 저도 여기서 조금만 말을 덧붙이자면 대통령과 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 기회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번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윤외과는 물론이고 정치 사법화로 몰아간 이 전 대표도 퇴진하는 것이 정상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들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둘 다 이뤄지기 힘드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얘기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예현 교수 또 김다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